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랜 케이블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카테고리 A 케이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러 갑니다 랜 케이블 종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렸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케이블은 1기가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카테고리 5E부터 카테고리 6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카테고리 7 케이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 케이블은 1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건 똑같지만 차이점은 대역폭이죠 대역폭은 쉽게 설명하자면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선인 도로와 4차선인 도로가 있어요 어느 차선이 더욱더 교통이 원활할까요? 아무래도 4차선의 도로가 더욱 교통이 원활하겠죠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욱더 원활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거에요 카테고리 6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차폐막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덜 받게 되어서 대역폭이 더 높게 되죠 그래서 같은 속도를 지원하긴 하지만 대역폭이 더 높은 건 카테고리 6 케이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카테고리 8 케이블은 무려 40기가의 속도를 지원하고 대역폭은 2000MHz를 지원합니다 굉장히 높은 속도와 넓은 대역폭이죠 40기가를 지원하는 데이터 케이블은 이 카테고리 8 케이블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타입 C 형태로 되어 있는 썬더볼트 3 케이블입니다 썬더볼트 3도 무려 40기가를 지원하고 있죠 하지만 썬더볼트 케이블은 USB 케이블이기 때문에 물론 전력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통신 장비, 각종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할 때에는 아무래도 랜 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 8 케이블이 적합할 거에요 카테고리 8 케이블은 빠른 속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40기가의 속도를 지원하는 장비는 아직 많지는 않아요 또한 최대 거리가 3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데이터에 손실이 되고 아무래도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권장하는 길이는 최대 30m 입니다 그럼 오늘은 카테고리 8 케이블을 한번 살펴보고 앞에 코넥터까지 한번 달아 보도록 할게요 랜 케이블 속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차폐와 노이즈 입니다 차폐를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바로 노이즈가 덜 타게 된 거죠 카테고리 8 케이블의 피복을 한번 절단해 보면 이런 식으로 4쌍의 페어를 그물막 형태의 차폐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차폐를 걷어내 보면 이 페어당 또다시 알루미늄 호일로 이렇게 감싸져 있죠 이중 차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4페어를 감싸져 있고 그 다음에 페어마다 또 하나씩 감싸져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알루미늄 호일을 벗겨내 보면 이런 식으로 흰색 선과 주황색 선이 이렇게 꼬아져 있죠 꼬아짐의 정도에 따라서도 노이즈의 간섭이 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앞쪽에 코넥터를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코넥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코넥터와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사용하는 랭케이블의 코넥터는 앞쪽에 플라스틱처럼 생겨있는 코넥터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 코넥터는 뭔가 굉장히 웅장하게 생겼어요 코넥터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올려보면 안쪽에 키스톤 형태의 판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터에 같이 들어있는 부속품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홀이 나 있습니다 총 8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총 8가닥의 선을 연결해 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8가닥의 선을 이렇게 꽂아줬어요 크로스 타입과 다이렉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차폐가 되어있던 그런 슐드를 이런 식으로 감아줬어요 이렇게 생긴 접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접지 스티커를 차폐와 함께 케이블에 묶어줬어요 이렇게 접지 스티커를 붙여준 이유는 이 코넥터 자체가 접지가 가능한 STP 형태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 코넥터 메인 부분 이쪽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덮어줄 때 아까 이 접지 스티커 부분 있죠 이 접지 스티커 부분에 코넥터가 맞물리게 돼요 그리고 뒤쪽에 미리 연결해 두었던 이 부트를 돌려서 잠가줍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일반 랭캐블과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죠 랭캐블 사용하듯이 위쪽 손잡이를 눌러줘서 앞쪽 코넥터를 빼고 이렇게 생긴 코넥터에다가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생김새로 봐서는 일반 랭캐블과 굉장히 크게 다르죠 아무래도 일반 코넥터 같은 경우에는 앞쪽 금도금이 높아 봐야 3 마이크로 에요 하지만 이 카테고리 A 케이블은 50 마이크로 이상의 금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전송도 굉장히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가장 빠른 인터넷 케이블인 카테고리 A 케이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먼저 카테고리 A 케이블은 40기가의 속도를 지원하고 2000MHz의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대 길이가 30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 네트워크 포설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데이터실이나 서버실에서 장비와 장비를 연결하는 데에 굉장히 적합한 용도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5G 네트워크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케이블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